저희 박성광 씨는 출연자라서 오늘 복권 스치면 안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, 제가, 저는, 제가 복권을 샀는데. 아, 매니저님이요? 네. 매니저님은 복권 많이 사셔도 돼요. 아니다. 아니다. 감사합니다. 이따 뵐게요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와, 신났다. 광복이.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광복이 나왔다. 귀여워. 성희민이 들어오니까 신난 거야? 우와, 이렇게. 신났어, 신났어. 아나보다. 아나보다. 그녀가. 어, 저 왔어요. 아유, 신났어. 오빠. 준비 다 하셨어요. 오빠. 갈아입어, 빨리. 갈아입어. 갈아입어. 아니, 갈아입으세요. 아니, 이게. 내가 갈아입어, 내가. 오빠, 저는 집에서 왔잖아요. 아, 오빠 케이스 뭐. 지금 저희가 안 똑같은 게 없어요, 오빠. 아, 오빠 이거. 뭐야? 이거, 이거 광복이까. 귀엽지 않아요, 오빠. 이거 봐, 갓. 도량이네. 와, 대박. 제가 저번에 오빠도 선물 사드리고 이제 광복이만 안 샀더라고요, 제가. 그래가지고 막. 너무 귀여워가지고 흐린듯이 샀던 것 같습니다. 아, 광복이까지 챙기는 거예요? 광복이까지 챙기는 거예요? 광복이. 광복이. 광복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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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봐봐. 광복아, 형 봐봐. 광복아, 누나. 와... 형을 더 좋아한다. 광복아. 이리로 와봐봐. 잠깐. 갔다가 가라는 게 아니라. 여기까진 와야지. 이리로 와봐. 이리로 와봐. 광복아. 이리 와봐봐. 이리 와봐봐. 자는 척. 어머, 이리 와봐봐. 어머, 이리 와봐봐. 섭섭하겠다. 사람, 사람. 섭섭하겠다, 진짜. 이리 와봐라고. 아니, 여기 아부시라고요. 못 들은 척하지만 오시라고요. 아니. 아니, 저기 봐봐. 이리 와봐. 아니, 저기 봐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웬일이야. 대박이다. 아니, 저기 봐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에헤이.